무인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디저트를 몰래 먹은 여성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. 지난 8일,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무인카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데요. 제보자인 업주 A씨에 따르면 매장을 청소하던 중 한 손님이 놓고 간 빵봉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는 주인이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먹고 싶은 생각 꾹 참았어요, 후딱 가져가세요라는 재미난 문구를 남긴 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요. 그런데 황당하게도 다음 날 빵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빵 절반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놀란 A씨가 매장 내 CCTV를 확인하자 두 명의 여성이 매장을 방문하며 테이블 주위를 서성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. 여성들은 테이블 위에 있던 빵봉투를 유심히 보며 문구를 읽은 후 봉투에 있던 케이크를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. 심지어 이들은 빵을 분실한 손님이 아니었으며 먹고 남은 빵 절반은 다시 봉투 앞에 놔두고 자리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매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. A씨는 문구 내용을 읽고 서비스로 비치한 빵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분실물을 먹고 흔적까지 남기고 간 진상 손님들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메모가 다른 손님들이 봤으면 헷갈릴법하다. 후딱 가져가라 하면 서비스인 줄 알지. 아무리 그래도 서비스라고 적혀있지도 않은 걸 먹어버리냐. 포장된 빵이면 상식적으로 안 먹는 게 맞지. 사장이 무료 이벤트 한 것처럼 느껴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